김천의 명물 레인보우 집 와이얼 저희가 왔습니다! 와아아아아아! 자 다음 우리 김천 선수들과 함께 같이 가볼까요?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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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어요! 이렇게! 이렇게! 것 같아! 이렇게! 오우! 기다린 write 인사해줄 수 있어요. 인사! 잠깐만요! 출발한대! 아, 아니야, 이거! 어디? 이거 너무 헐렁한 거 아닙니까? 네, 있습니다.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? 아, 그럴 일이 없습니다. 공룡 소리예요? 와이어 소리예요. 제발! 뭐야! 일빙소 실패 길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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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나 진짜요? 자, 한 줄만 안 될 것 같은데? 아, 한 줄 있어요. 진짜, 진짜로?! 넣으세요, 넣으세요. 오, 괜찮아, 괜찮아. 우와! 우와, 나 진짜 무서워. 그 때까지 다 warekelt instrument. 네, 꾀해주세요. 아.. 아 이거 심하이 심하이 카메라 모이는 쪽으로 뻗어주세요 기조사 모잇! 기조사 모잇! 기조사 모잇! 화이팅! 기조사 모잇! 기조사 모잇! 어. 됐다! 다리. 다리 하나 다. 다 좀 더. 가자! 야, 야 장난 아니다. 진짜... 와сте, 왔어! 기조사 모잇! 하나 둘 셋! 네 저희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잘 타셨나요? 네! 지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의 소감씩 한 번 들어봐도 될까요? 먼저 스카이워크! 겁 많은 분은 다 타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즈랑은 다 하고 오셨나요? 그럼요. 남자니까 다 했죠. 아 나 진짜 운다. 이번 주말이 어떠셨나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어떻게 재밌으셨나요? 하늘을 나는 기분이 있어요. 34층 앞 버스 34층에 놓기라고 하던데 무섭진 않으셨나요? 한 번 먹었는데요. 아 남자다. 이렇게 명물이 많은 김천시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. 노려요.